한국국토정보공사 그동안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정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오신 동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3년간 의전활동을 통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1년을 내실 있게 계획해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인시의회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인시의회가 지난 해기부터 도입한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께서는 시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분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우리 의회도 시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과 업그레이드된 의정활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담아 보다 세심한 관심과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사가 은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분간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박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일태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